우와 여기는 진짜 좋으네 직장에서 위로 올라가 회사 다니는 사람 위로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손님도 많이 많이 와 그래서 엄청 좋으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시 천혜신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신년운세 어느덧 절반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말띠분들 양띠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띠분들 아 이 헝아야들하고 누나야들 이거 내가 해줄 거야 어 여기 헝아야들 나는 어 여기 헝아야들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내가 할 거야 어 여기 헝아야들 있잖아요 추무살 개미생 여기 헝아야 학고 가잖아 학고 학고 내가 원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가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인청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을 딱 보면 알잖아 내가 공부한 거를 보면 알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딱딱 집어넣으면 어 학교 가는 것도 좋아 학교 가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좋아 또 회사 가는 헝아야들 회사 가는 헝아야들 누나야들 어 인연 들어와 인연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 좋은 사람 옆에 있어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형아들 막 열제미 열제미 막 움직이고 요렇게 하면 진짜 좋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제미 하고 형아들 어 하팅해요 네 그리고 서른 두 살 신미생 신미생 어 여기는 우와 여기는 진짜 좋으네 어 직장에서 위로 올라가 회사 다니는 사람 위로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손님도 많이 많이 와 어 그리고 이민 연애는 웅기가 어 요렇게 합이 들어 요렇게 짜짜쿵 짜꾼데 그래서 엄청 좋네 그래서 여기 신미생 선 두 살 신미생 형아랑 누나랑은 어 그냥 열제미 열제미만 하면 어 괜찮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어 좀 어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어디로 이사하고 내가 뭐 사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조금 방향 있잖아 이사 가는 방향은 그거를 조금 잘 보고 가요 뭐 사고 싶을 때 내가 어느 쪽 어느 방향 거를 사야 될지 또 이사를 가잖아 뭘 안 사도 이사를 가면 어 이사 가는 방향 어 요거만 잘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마흔 네 살 기미생 마흔 네 살 기미생은 그거 들어와요 문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문서 들어와요 문서인데 매매 뭐 이런 것도 문서 문서지만 또 그거 내가 뭐 자격증 따고 또 내가 누구랑 이렇게 사업하고 그럴 때 일 잡으는 거 요런 거 잘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심례제예요. 작년에 힘들었지요 작년에 힘들었지요 작년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 이민 연애는 그런 게 좀 술술 잘 풀려요.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그리고 56세 전민생 분들은 어 내가 맨날 맨날 또닥 또닥 싸우고 그런 거 많았어 그리고 좀 예민해요 56세 전민생 분들은 조금 예민해요. 그래서 어 남들이가 이렇게 보면 어 좀 까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 그런 거는 이제는 56세 이민 연 되면 어 고런 거 이제 사람들이 가 어 그 사람 성격도 많이 파악이 되고 이제는 그런 거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가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조금 그런 거 내가 좀 성격을 조금 바꿔야 돼요. 내가 성격을 조금 바꿔서 조금 사람들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 엄청 좋게 봐요.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더 잘 되겠지.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할머니 할머니는 안 좋은 거 한 게 있어요. 자궁 여자 여자 아야할 때 꼭 자궁 그거가 아야해요. 네 그러니까 그거 검사 잘 받아요. 네 그거 자궁만 잘 보시고 그러면 어 아무 문제 없어요. 네 그리고 68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미생 68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문서 좋아요. 또 다 가족 화목해져요. 내 식구들한테 좋은 소지도 많이 들어와요. 또 이제는 문서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문서 하나 또 잡을 수 있어. 이렇게 두 개 잡을 수 있어 요렇게. 네 하나 아니고 두 개 잡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요런 거 따져봐요. 그러면 내가 한 개 문서 잡고 있는데 또 한 개 잡을 수 있어. 양손으로.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잡는 거. 네 그거만 좋 그거만 잘하면 돼요. 이제 지금까지 양띠분들 신년 은세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. 네. 어느 나이대 양띠분들이 가장 좋아요. 기운이 제일 좋은 거 32살 친미생. 형아야들 누나야들. 네.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움직이면 파파트 해. 아 그래요. 네 여기 형아들이 제일 좋아.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